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. 네.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울아같은 에코를 요청해야 해요. 왜 웃으시죠? 아무 일도 없지 않았나요? 네. 마침 준비된 한 곡이 있어가지고요. 이 곡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거예요. 이 곡의 제목은 가슴아 뛰어인데요. 이번 봄이 특히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밝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더 큰 꿈을 꾸고 그리고 가슴속에 두근거리는 찾으시라는 마음에서 이 곡을 준비했고요.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될 여덟 글자가 있어요. 뛰어! 뛰어! 어? 맞습니다. 더해! 더해! 터져! 더! 못해! 못해! 뛰어 더해 터져 못해! 네. 좀 헷갈리시죠? 한꺼번에 하니까 헷갈리시죠? 네.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. 제가 가슴아 뛰어! 네. 이 뛰어때 해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해볼게요. 가슴아! 귀여워!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! 꽃입이 날린다 그리운 날린다 너의 다행인 넌 llame 두근 나는 좀 춤춘다 이인가 가슴에 니가 같으니 너의 만나러 가자 콧노래 누르면 설레는 맘으로 널 기다리니 니가 내 곁들고 올 때 다시 여기 하나 그리운데 기다리니 내 맘속에 단 한반도 쌓여가 자꾸 쌓여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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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 모든게 아무것도 기다리니만 쌓여가 자꾸 쌓여가 따라해 너를 너를 찾아간다 깜짝 확 깜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이제 완전 막바지에 행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에너지 많이 남았죠? 다 같이 소리 지를 수 있죠? 자, 그럼 나보다 더 크게 다 같이 소리 지를 수 있죠? 자, 그럼 나보다 더 크게 다 같이 소리 지를 수 있죠? 자, 그럼 나보다 더 크게 다 같이 소리 지를 수 있죠? 자, 그럼 나보다 더 크게 다 같이 소리 지를 수 있죠? 네, 신년만큼 센스 넘치는 우리 박시연씨 멋진 무대 고맙습니다. 자, 센스 넘치는 가수 거기에 누구...